안녕하십니까 설악산적 입니다. 오늘은 생각지도 못하게 물건이 하나가 오랜만에 택배가 와서 일명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물은 자위에 박스가 오픈되면 그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신품 한번 까보는데요 원래 언박싱 같은 컨텐츠는 별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왕 이렇게 도착한 거 한번 확실하게 까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밀떡인데 가오가이치이 카타칼보다는 자 까보겠습니다. 호호호호 호호호 호호호 고기 호호호 고기 고기름 자 오늘 이번에 지등 제품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